여러분 지금 1시간째 운전 1시간 반 운전을 했는데 아직도 2시간이 더 남았어요. 여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속도 보실래요? 이래요. 완전 서있어요 서있어. 여기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인데 오늘 다 휴가 가나 봐요. 이렇게 막힐 줄 몰랐어요. 이제 1시간 10분? 오늘 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운전해서 가볼게요. 이따 만나요 여러분. 저 오랜만에 캠핑 가서 그래도 좋아요. 이제 2시간 전까지 오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캠핑장 도착해서 지금 타프를 칠까 하고 있었는데 망치를 안 가져온 거예요. 망치가 없어요. 지금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원래 그 망치로 박는 윈드 스크린 있잖아요. 행화겸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설치를 못했고 타프도 지금 여기 그늘이 너무 좋고 진짜 바람 분위기가 엄청 시원해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 타프가.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또 소나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먼저 뭘 좀 챙겨 먹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워터저그 옷 사줬다 그랬잖아요. 이거 에이프릴 먼데이꺼 구매해서 입혀줬어요. 물 넣으려고요. 저는 이거 다 빼서 보관하거든요. 이렇게 보관을 해야 안에 곰팡이도 안 쓸고 좋아요.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요. 나 크게 열면 되는데. 뜨다. 뱀틸 열어줬어요. 라면 먹을 거예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어쩌지? 바람막이 가져올걸. 제가 이번에 재빙기 가지고 왔거든요. 1년만에 쓰네요. 1년만에. 물을 담아줬습니다. 문구만 해보고. 얘는 켈티쿨러 가지고 왔습니다. 후트쿨러에요. 근데 이게 40리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릇이랑 다 넣어가지고. 막걸리 세워서 넣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장 최고예요. 큰 쿨러들은. 여기에다가 진짬뽕을 먹을 건데 진짬뽕을 약간 파채하고 고기 같이 넣어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이거 집에서 손질해가지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기 진짜 시원해요. 시원해요. 살짝 기름 내중 정도만. 왜냐하면 고기 들어가면 어차피 기름이 또 나니까. 양파에 이제 guesses. 줄기가 있는데. 이곳이 얼마나 맛있게요. 집에서 먹어봤거든요. 아이고 진짜 이쁘다 땋뿅 이거 날짜 좀 지났어요 뽀뽀 어때? 집에서 남은 거 가져오네 이렇게 여기 진짜 그늘 짱 시원하고 좀 미니물로 오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주차를 바로 옆까지는 다 못할 수가 있네 이게 고춧가루를 좀 넣어요 같이 넣어요 같이 넣어요 같이 넣어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국가스가 떨어져서 교체할 건데 땅바닥에 둘 거라 저의 이쁜 케이스는 벗겨주겠습니다 선풍기랑 다 가져왔는데 여기는 선풍기 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시원해요 여기다가 저 밑에 얕은 계곡 있대요 거기 가볼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다이빙할 수 있는 계곡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별로 컨디션이 너무 오래 운전하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안 가려고요 근데 카메라 마이크 어디 갔냐 근데 카메라 마이크 어디 갔냐 먹어보고 약간 싱겁다 싶으면 여러분 고춧가루와 간장을 더 넣으면 돼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아 불 안해 터지마 여러분 이제 끓일 때 끓고 요 짬뽕하고 같이 막걸리하고 먹고 점심을 해결할게요 요 짬뽕하고 같이 막걸리하고 먹고 으윽 예이 여기 진짜 평화로운 캠핑장이에요. 사장님 전화했을 때 사람 많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단곤들만 아는 사람들만 오는 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진짜 진짜 평화로워요. 여기 이제 대충 넓어뜨려 놨고 저 약간 샤워하기는 좀 귀찮고 해서 제가 계곡에 발 담그고 오려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고 좀 누워서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오 완전 시원한데 계곡 가보려고요. 저 위쪽은 안 가고 제가 신발을 너무 다 이런 쪼리만 신고 와가지고 저 위쪽 가는 건 좀 위험해서 사장님이 제 쪼리보고 조금 안 될 것 같다고 좀 불안하다면서 이 가까운 곳 추천해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 가볼게요. 그러니까 스포츠 샌들 아니면 약간 아쿠아 슈즈 같은 운동화? 그런 거 신어야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해변용? 쪼리 샌들이어가지고 좀 이런 계곡은 위험한 것 같아요. 올라갈게요. 여러분 진짜 진짜 맑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겠다. 나름 계단으로 되어있네요. 미끄러지면 좀 위험하다. 우와 여기 짱이야. 여기 땅이야. 여기 땅이야. 놀이 진짜 맑아. 머리 진짜 진짜 맑아. 눈에 내가 나으 난 놀고 아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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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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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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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써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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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기가 없다고 했는데 엄청 나아요. 밤 되니까 갑자기 막 나왔어. 그래도 다른 캠핑장 비하면 많은 편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캠핑장에서 밤에 막 늦게까지 그렇게 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캠핑하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일단 텐트 안에 들어왔고 오늘 좀 흐려서 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소식이 약간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타프 안 쳤어요 끝내. 내 망치 어디로 갔냐. 망치 아무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찝순이 했나? 요즘 제가 인스타에 하나 올렸는데 요즘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림을 매일 하나씩 올리기로. 그래서 인스타에 게시물을 꼭 하나씩은 올리자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제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오늘도 그려서 올리긴 해야 돼요. 캠핑장 와서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자정 전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사진을 올렸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떠들어봅니다. 과일도 가져온다는 거 다 깜빡하고 참외 깜빡했죠. 그 다음에 원래 불닭볶음면 저녁에 먹으려고 했었는데 아 그 신라면 볶음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오늘 저녁에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배불러가지고 안 먹고 근데 그걸 원래 찍어 먹을 날개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가져왔고 근데 뭐 안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떠들어야지. 카메라 한 번 보고 떠들면 막 방은 터지듯이 나와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런가? 모르겠다. 조용히 좀 더. 여기 지금 얘 말고 되게 큰 나방이 막 붙어서 파닥파닥 거리는데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 뒤에 이 사방팔방으로 다 그러고 다녀요. 엄청 무서워. 하... 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제가 지금 밖 길을 못 나와내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이따 걸어도 가야 되고 한 번 정리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보여. 파닥거리는 아이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나가보려고요. 지금 밖에 나가면 막 달라볼까 봐 그것도 조금 무섭고 흥 메쉬쉘터 그냥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괜히 괜히 오랜만에 원터 찍어본다고 그랬나? 근데 잠자는 건 이게 편한데 여기는 무슨 나방이 이만해요. 그래서 무서워. 막 날라들고 달려드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여러분 지금은 10시 집에서는 절대 잘 시간이 아니지요. 근데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엄청 많아. 저게 너무 많아. 조그만한 개미들이에요. 엄청 많아. 제가 어제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깬 다음에 들어와서 잠을 다시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리고 한 4시쯤 넘어가지고 다시 잠들었나? 그랬더니 비몽사몽해요. 지금 거의 9시 돼서 일어났어. 지금 습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엄청 습해요. 텐트 안이. 탈출해야지. 안에 내부만 살짝 정리하고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전기호 틀었어요. 배도 아프고 그래서 진짜 전기호 때문에 엄청 잘 잔 것 같아요. 다 젖었죠, 습기.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로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막 젖었죠? 빨리 안에 내부 정리하고 문 열어놓고 좀 말려야겠어요. 요 나이키 백에다가 요 나이키 백에다가 침랑이랑 경기호, 에어매트 해서 잘 수 있는 것들 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녀요. 근데 베개가 부피가 제일 커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작아, 이 가방이. 그런가 봐. 제가 지금 하나도 안 고파서 제가 지금 하나도 안 고파서 제가 지금 하나도 안 고파서 이렇게 가는 길에 휴게소 있으면 휴게소에서 뭐 챙겨 먹고 이것도 다시 열에다가 데쳐가지고 기름으로 시즈닝 간단하게 해놨어요. 근데 진짜 길들이고 나면은 주물팽이 되게 편해, 맛도 있게. 이거는 정리해줄게요. 약간 거미 같죠? 파이더맨 짐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 지금 디팩 가방이에요. 이 가방에 이렇게 제꺼 발루다 랜턴 그 다음에 이속가스들 여기다가 지금은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씻어넣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런 거는 그냥 바닥에 뭐 이렇게 닦기 싫을 때 까는 가벼운 매트고요. 그리고 그릇 닦을 때 필요한 거 옛날에 이거 무지에서 한 20매에 좀 저렴해가지고 샀던 거예요. 그냥 무슨 천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눈맨 같은 비슷한 건데 그리고 얘도 닦는 거예요. 쬐끄만 타올이에요. 폈을 때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요런 사이즈 이것도 있으면은 되게 유용해요. 근데 부피가 엄청 작아가지고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이제 이런 거 긴급하게 닦아야 될 것들이 생길 때 여기다가 이제 물티슈하고 요거 제가 잘 갖고 다녔던 티슈 요것도 물티슈 케이스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거나 합니다. 그리고 얘는 미스테리월 디펙 M 사이즈 여기에는 뭐 카라비너하고 여기에 이제 커피 종류랑이 들었는데 이거는 유니프레임 커피 그러니까 그냥 정리 안 하고 한꺼번에 다 가지고 다녀서 그래요. 여분에 이제 에코망 같은 거 뭐 넣을 거 있으면 이제 하나씩 넣으려고 이런 거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고 이거 제가 그때 샀던 소주잔 독분자 여기다가 마셔요. 다음에는 청아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커피류, 차 뭐 약간 이런 거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스랜턴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는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소포 거 스토브예요. 이거는 그냥 비상용으로 이렇게 조그마니까 하나 가지고 다녀요. 여기에 똑같이 이거 더블 이렇게 해서 가보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커피류하고 차 뭐 스토브 들어갑니다. 작은 거. 이거 뭐 휴지도 안 꺼내놔가지고 오늘 행어가 없어 안 꺼내놔. 랜턴 삼각대 여기 들었고요. 요런 거 이제 가벼운 설거지통 같은 거. 여기다가 백을 넣고 넣고 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 있는 거 같은데 이따가 넣다가 또 볼. 아까 그거 하고 보면은 요게 50 이게 30. 이게 이제 여분의 이속가스랑 달고 다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냥 타프. 이렇게 있는 거 세워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인스타 광고나 유튜브 광고 보고 많이 사거든요. 이것도 광고 보고 샀는데 한 장씩 뽑아쓰는 수세미.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 넣고. 그리고 제가 쓰는 이거 인진스 함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번에 다 썼더라고요. 다시 채워놓고. 요거 여분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여기다 꼭 넣고. 봤는데 얘가 고장이 났어요. 좀 습하고 그래서 그랬나. 이게 빠져 자꾸. 그래서 그냥 안 끼우고. 이대로 닦고 써요. 아이스 가방에다가 넣어주고. 남은 얼음 여기 물통에다가. 남은 물은. 그거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둘이 남은 날이 있는 거지. 날이 mín씩을 물고 불구하고. 중에서 30분에 두机의 물을 쏟아지. 늘 일단 생 implant예요. 해석이 다가고. 늘 지붕이 다가고. 여iron이 잘 모르는 잊지 않습니다. diz가가에 있는 거. 인스타인지. 배 Kongs이. не 지난 rupe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